벨벳니가 좋아? 주연이가 만든 노래 진짜 맞나?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면 생겼어 아직 연인 잘 못하지만 나 연습하고 있어요 나 그댈 위해 몰래 감춰놓은 애교도 있는걸 매일 지루하지 않게 웃게 해줄텐데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주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숨기가 힘들어 아주 내 맘에 꽃가루가 떠다니나 봐 널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 나의 마음이 내 사랑이 다 있어 난 삭히기 힘들어 다정 다정하게 깨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늘 생겼어 아침잠이 좀 많긴 해도 다 이뤄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지쳐 보일 때면 내가 더 슬픈 걸 혹시 내가 필요할 땐 거기 있어줄게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주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숨기가 힘들어 아주 내 맘에 꽃가루가 떠다니나 봐 널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 나의 마음이 내 사랑이 다 있어 난 삭히기 힘들어 어! 권영이 내가 한다! 사과!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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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잡아당자 널 하지 못하는 사람 아하 아하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 내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숨기가 힘들어 아주 내 맘에 꽃가루가 떠다니나 봐 널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 나의 마음이 내 사랑이 다 있어 난 숨기기 힘들어 아하하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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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